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또 오고 싶은 교회 목사 윤철종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의 영적 만성질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는 그 만성질환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 병이 치유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남자 이 남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아마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만성적인 아주 고질적인 질환이 있다면 아마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 각종 대사성 질환일 겁니다 이런 질환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은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걸어다니던 그 길을 이젠 자동차로 운전하죠 힘든 일들은 다 기계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먹는 식단을 보십시오 잘 먹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게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각종 대사성 질환에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을 한번 시작하면 만성질환으로 가는 것이죠 만성질환의 특징이 뭘까요?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겪는 많은 영적 문제도 말씀 묵상과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데서 오는 그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영적 당뇨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제1형 당뇨병이 있는가 하면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1형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이라 한다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공급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세포로 인해서 그 인슐린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그 능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심각한 당뇨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그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당뇨에 그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심장으로 더 멀어져 있는 발가락이 썩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병 아닙니까? 이 눈 막막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뇨에 걸리면 실명하는 그런 위험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비만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제2의 당뇨에 해당되는 그 영적 질환이 앞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점점 맹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망가뜨리는 그 대사성 질환입니다 심장이오 신장 간까지 다 손상되는 것이 이 당뇨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잠원 26장 11절 말씀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담배로부터 자유함이 없습니까? 아직도 이 알코올 이 술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알코올의 만성 호흡기질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흡연이니까 당장 담배를 끊으십시오 끊었다가 다시 흡연하고 끊었다가 다시 흡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지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으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이 좋지 않습니다 각종 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하시죠 일단 술을 끊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술을 끊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술을 마시는 겁니다 간의 기능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 또한 깨달아도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원 29장 1절 말씀 제가 말씀 복록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두 번 책망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하서 7장 11절 말씀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죄입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이건 아직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각종 교통안전표시판이 있는데 그 표시판을 보셔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 커브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낙석 그 절벽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라고 분명히 그 표지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삶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슬쩍슬쩍 패스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할 때는 그 전조증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준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고에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어른들이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그러한 일에 있을 때 위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 같은 그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더 의미부여를 하십시오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건 최소한의 법입니다 잘되고 잘되고 복 주시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복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신감이겠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좀 더 넘치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호세하 선지자가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한 어려움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외쳤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너희들 이미 상태가 안 좋아 머리에서 발까지 서한 곳이 하나도 없어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얼마나 상태가 더 나빠져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있으시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 경고가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면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생활습관을 고치십시오 지금 생활습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걸 다 고치지 않으신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상당수의 병들은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생활습관이요 자기가 살아온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일종의 직업병 같은 성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운동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드십시오 또한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지 말고 절제해서 적당한 양을 식사를 하십시오 이게 그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살릴 말씀 아닐까요 마치 교회도 병원 같고요 병원에 있는 그 스탭들 목회절 중심으로 중심자들은 병원에 진료하는 그런 의료진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시면 복받습니다 지금보다 더 상태가 좋아질 겁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 권면 정말 아름다운 권면입니다 때로는 그 경고하는 말 주의사항 주의를 주는 그 언어가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심령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화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에 순응합니다 아 내 잘못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군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설사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사람은요 좀 희망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활습관을 고치면 될까요? 하면 그 생활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통계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전문가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만들어진 말들이 아닙니다 영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그의 중직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대충대충 패스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중증의 어떤 질환에 걸려 있습니까? 생활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도 그래도 고치는 것이 그냥 방치한 상태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돌이킬 줄 안다는 것이죠 돌아올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질환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처음엔 급성질환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건 만성화되는 거겠죠 만성질환이겠죠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냥 경험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영적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를 1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제2형 당뇨병입니다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몸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의 그 재미와 향락에 빠져서 세상 재미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만성질화로 가는 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핵에 걸린 거 처음부터 만성질화로 오랫동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결핵입니다 호흡기계 통으로 감염되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직도 무서운 전염병이 결핵입니다 결핵에 걸렸다고요? 빨리 발견해야 되겠죠 호흡기 질환은 비슷비슷해서 사실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인지 아니면 세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인지 아니면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에 의한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이러스 질환이냐 세균성 질환이냐 아니면 진균, 곰팡이에 의해서 폐렴, 폐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질환을 고통받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유한복음 8장 11절 말씀 사복음서에서 유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지합니다 현장 범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목격자가 이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묻는 질문을 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는 법 아닙니까? 법대로 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대로 그걸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은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궁일도 한 심도 없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석방하자니 율법, 법이 안 지켜지는 것이고 또 법대로 하자니 그 안에 사랑과 용서와 관용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죠 앞에서 나온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돌로 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 먼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그 현장을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열두째 제도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과 예수님만 독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정제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메모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정제하기는 쉽습니다 그 죄를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찾아서 자기의 습관을, 태도를 바꾸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해몽한다고 하죠 꿈을 해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해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서 나타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 꿈이 이런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이런 문제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때로는 설교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그 요셉이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풍년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데 요셉은 그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묘한을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렇게 하나님의 신 야외 신의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성령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대안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메시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도 너브간에 살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그가 우려 다니엘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 포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는 것 사람에게 절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굴종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내 몸을 투시해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나타나는 전조증세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인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대처하십시오 나쁩니까? 고치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만성 영적질환에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귀만 은혜받고 귀만 기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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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